아무래도 고교 선택이 제일 고민입니다. 예비 고1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죠.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어떤 고등학교 가야 하느냐 고민인데요. 중등까지는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. 수학 선행이 너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 일반고 중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보내야 할지 그래도 아이의 성실성을 믿고 공부 좀 하는 친구들 가는 곳으로 선택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.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. 좀 내신 따기 좋은 일반고를 가느냐 분위기 좋은 명문고로 가느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고1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. 또 지금 자녀분은 어느 정도 성적대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지금 선행 수준을 써주신 걸 보니까요. 적어도 겨울방학 때까지는 1학년 내동이 충분히 다 끝날 것 같아요. 공통수학 2 진행 중이기도 하고 공통수학 1은 심화 중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선행이 그냥 보통 일반고 학군지가 아닌 보통 일반고 갔을 경우에는 선행이 늦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. 어렵습니다. 물론 더 하면 여유가 있어서 학생이 능력이 돼서 더 하면 좋겠지만 그 선행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런데 1학년 때 내신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은 선행을 더 시켜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 저는 선행을 일단 겨울방학 때도 원하시면 더 나가셔도 괜찮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. 고등학교 선택은 가능하다면 학생이 내가 내신을 좀 집중해서 확 올려야겠다. 안정적으로 따져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보통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 학생들이 분위기에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들도 막 깊이 깊게 막 안 하시는 경향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가 좀 여기 성실하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좀 성실성을 믿고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보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좀 분위기가 좀 휘린다. 아니면은 반대로 분위기가 잡히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이다. 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좀 괜찮은 분위기가 괜찮은 동문고등학교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반 1등이고 평균이 95에서 98점이면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금 성실하게만 잘 하신다면 성적대를 충분히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분이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성향인지 아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내신도 내신이지만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잘 챙겨줄 수 있는 학교인지 그리고 다양한 과목도 개설될 수 있는 학교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고교학점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생기부 활동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노원구라고 하니까 학교가 서울이잖아요.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은 학교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두 학교 기준으로 봤어도 그러면은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좀 인원이 많은 학교도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별 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신 성적에서 아이가 휩쓸릴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하고 생기부를 좀 어느 정도까지 잘 챙겨주는 고등학교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. 그 학교 출신들이 경희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동국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많이 합격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생기부를 좀 많이 보는 대학들이거든요. 이걸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남고 중에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남고시라면 저는 이제 분위기 좋은데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분위기에 좀 휩쓸릴 가능성도 많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을 때 훨씬 거기서 더 많은 발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생기부 활동 혼자서 전략 잘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팀을 꾸려서 할 수도 있고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할 때에도 같이 하는 친구들의 성분이 또 좋았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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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